최고의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1억 달러를 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애타게 찾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에너지 지식을 급속 충전해드립니다. 에너지 드링크 최아영입니다. 타겟은 바로 미스터 카본. 전 세계는 지금 탄소화의 전쟁 중입니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8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사냥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 있었으니 바로 CCUS. 저 실례지만 어디 CC입니까? 낯설고 어려운 이름이라고요?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요. 먼저 CCUS의 첫 번째 씨는 카본. 우리의 목표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씨는 바로 캡처. 이산화탄소를 잡는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잡은 이산화탄소. 그 앞에 놓인 운명의 갈림길은 바로 저장과 활용입니다. 즉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CCUS입니다. 꽉 잡은 탄소들은 거리와 양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소까지 이동하는데요. 자, 자, 다 왔으니까 이만 내리라고. 이미 쓰임을 다한 고갈 유전과 고갈 가스전 혹은 깊은 지하의 소금물을 포함한 지층인 대염수층에 저장하는데요. 저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연료 생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게 되네. 진짜 신기하다. 관련 주가 있나? CCUS에 대해 알아보니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쯤에서 CCUS를 둘러싼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야. CCUS야. 이름도 생소한 이 기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냐고요? NO! 탄소포집은 1930년대에 등장해 무려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기술입니다. 탄소 저장 기술 역시 1970년대부터 상업 가동 중이니까 이 또한 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술이죠. 전 세계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상업 운전 개발 중이니 이미 인증받은 기술이라는 거 감이 잡히시나요? SKENS도 탄소포집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청정불루소소 생산과 연계된 CCUS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포집한 탄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단속 안전할까요? 새어 나오진 않을까? 지진은 괜찮을까? 걱정은 NO! 지하 800m에서 3km 이내에 지하층 중에서도 안정적인 공간을 엄선합니다. 이때 탄소를 액체에 가까운 상태로 주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층에 원래 있던 물에 용해되거나 서서히 광물화되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탄소 누출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관리되는데요. 만약 누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CCUS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CCUS 너 좀 기특하다? 그런 의미에서 CCUS를 이 구역의 탄소중립보안관으로 임명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오늘 충전은 여기까지!